원희룡 국토부 장관 서지인데 키워드가 일부러일까입니다. 일부러.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장관이 여당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뭐 전기세미나 주제는 부동산과 교통정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과 교통정책을 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 내년 총선 좋은 여건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장관인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노란색으로 된 글자는 더 나가죠.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받는 데 정무적 역할과 모든 힘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신경미 전의원님. 글쎄요. 이거 선거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거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그냥 생각지 못하게 한 말일까요? 이걸 논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원희룡 장관이 거의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건 알고 한 것 같은데. 양평 고속도로 종천문제 때문에 원 장관이 처음에 점수를 따는 듯 하다가 실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뭔가 좀 밑보인 게 있어서 뭘 만회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뭐에 좀 쫓기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때 그 발언보다 훨씬 더 더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이번 총선에서 좀 우리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 가지고 그 당시에 야당이 확 해가지고 그냥 뭐 그 난리가 다 난 건데 이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요. 이걸 모르고 실수를 했다? 이건 납득이 되지 않고 천하의 꾀돌이 원희룡 장관이 저런 얘기를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했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장관 전의 정치이잖아요. 대선 주출마의 선. 그렇죠.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그 머리 좋다고 맨날 자랑하면서 일타강사하는 분인데 그 머리가 다 어디로 갔느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는 뒤에서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뭐 별짓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 특히 이게 아마 로컬 행사인 것 같은데 로컬 행사에서 좀 방심을 했든지 아니면 머리가 뭐가 좀 뒤엉쳤든지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이거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초에 국회에서 또 이와 관련된 장관과 한 장관과 그다음에 당시에 야당 의원이 뭔가 나눈 대화들이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님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검사는 경력직 공무원에 들어가는 특정직 공무원이죠.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요. 네. 우리 장관님은 어디에 포함되시는 분이에요? 정무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이거든요.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리고. 유기찬 변호사, 지금 오늘 원희룡 장관의 저 발언. 정치적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논란이 될 것은 알았겠지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고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논란이 될 것은 알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비판하겠죠. 그런데 저게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선거 중립의 의무,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위반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럼 SOC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전에, 이전 정부에서 했던 거 전부 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지역 가서 여기 뭐 하겠다, 하겠다라는 게. 다리를 논다고 치면 다리는 민주당 사람만 이용합니까? 국민의힘 사람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정당, 당정 없는 사람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국민 전체 봉사자라는 이런 역할을 못하면 역할 빼고 무슨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대한 봉사자다. 이러면 이제 이게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무런 위반이 안 되는 게 저게 참석한 사람들이 당협위원장들이 많아요.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국토부 장관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유치하고자 할 거 아니에요. 도움 주겠다라고 한 거 열심히 해서. 그러면 당협위원장이라는 것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럼 국회의원은 누구겠어요? 민주당 분들이에요. 가보면 만약에 장관이 거의 다리 놓잖아요. 민주당 분들도 유치했다고 플랜카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적이 없는 다리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가 일을 잘했다고 평가받으면 여당 자체가 국민이 평가를 잘할 거고 그런 바탕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정치적 증명의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자, 윤경호 수사님. 여기서는 오늘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 주목을 한 게 여당 간판으로 정무적 역할.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주목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여당 간판 들고 국민 심판을 위해서 힘을 다 바치겠다. 그다음에 정권 교체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아까 신 의원님 말씀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발언보다 훨씬 더 나갔죠. 그러면 이거 탄핵해야겠다, 민주당이 시비 걸 수 있죠. 공직선거법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언행. 그런데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으니까 부당한 영향력이라고 시비 걸 수 있죠. 내놓고 지금 여당 우리 다 같이 뭉칩시다, 이런 거잖아요. 저 자리가 새로운 보수를 준비하는 모임인가, 미래 어쩌고 하면서 여권 내에 아주 네트워크가 대단하다는 이영수라는 분이 사실상의 대표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가는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언론이 있고 공개된 뭐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년 총선을 위해서 정말 승리를 위하여 거의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 원희룡 장관은 정말 고도의 계산을 하고 말을 던지고 오히려 민주당이 본인에게 이걸 빌미삼아서 탄핵 운운하는 시비를 걸기를 기다리는 걸로 저는 보여요. 문제 제기를 해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럼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국무위원이고 아까 말한 정치적 중립의 가장 상징이 돼야 될 부처의 장관이잖아요. 대통령과 총리와 부처의 장관 정도가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이 10위 대상이지 나머지야 별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니까. 그런 점에서 원 장관의 발언은 오히려 민주당이 나에게 공격을 해주라라고 계산하고 한 얘기로 저는 보여요. 소중호 변호사, 혹시 원희룡 장관 총선에 나설 생각을 저렇게 표현한 걸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본인은 당연히 나갈 걸로 보는데요. 여기 두 분이 노무현 대통령 발언보다 더 심하다 해서. 제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토시 하나 안 고치고. 또 찾아오셨어요?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이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거는 노골적으로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 이거하고 지금 원희룡 장관 발언을 또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뭐라고 했냐.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잘해서 열린 우리당이 표만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겠다, 대통령이. 이랬어요. 이랬는데도 헌재해서 이거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발언 다시 한 번 줘보십시오. 보면 그때 당의 위원장들이 출마 많이 앞두고 있죠. 여러분들이 앞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직 역할을 하고 힘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기 국민의힘 찍어달라, 지지한다, 앞두고 이게 뭐가 있습니까? 강도가 다르다. 저도 정무직 역할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왜 논란이 됩니까? 비교를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사실 박범계 장관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장관이 그렇게 들어가 있을 때도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정 캠프에 왜 거기 들어가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일 열심히 해서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를 열심히 내면 이것이 여당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얘기하는 것은 정성적이죠, 이것은.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언론에서 다뤄달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꺼낼지도 모르고. 아무튼 아까 윤경수 선생님께서는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 좀 해주세요. 이게 속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약간 논란이 비춰졌습니다. 다음은요. 나라밖 소식인데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결국은 이런 건가?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졌나? 어떻게 반응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좀 보시죠. 다음은요. 아, 결국은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이거를 역시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 저런 일이 다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지 반응을 이걸 어떻게 되는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왜 아무튼 숨졌죠? 뿌리고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면 충돌했고 그 사이에 암살들도 있었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사이가 다시 좋아졌나 또 이랬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추락해서 숨졌는데 이게 러시아 당국은 이거 추락사고다. 추락사고로 사망한 거다. 그런데 이 뿌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 중에서는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러시아 방공망에 격추됐을 겁니다. 이거 빤하지 갑자기 비행기가 왜 떨어집니까? 이렇게만 쓰고 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상했던 일이니까 아니면 그냥 이건 우연히 그렇게 추락을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우연히 이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부틴 대통령은 혹시 그렇게 보나요? 부틴 대통령은 뭐 진상을 알겠죠. 그런데 지금 저 현장을 봤을 때는 블랙박스 등등 뭐 봐봐야 블랙박스도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완전히 소진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저렇게 불이 났어요. 저렇게 되면 물론 조사, 당국의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또 결과를 믿을 수도 없겠지만요. 그건 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푸틴에 반대했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들 또 정적들 독살, 사고사로 추락을 했거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리스트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홍차를 조심해라라는 얘기가 한동안 있었어요. 네. 홍차 먹고 죽은 사람이 꽤 됩니다. 그 죽은 사람 중에서 홍차 한 잔 딱 먹었는데 그 뒤로 못 일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원자력 원소인 플로늄, 플로늄이 그 차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청산가리에 25만 배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도 못 살아났습니다. 25만 배이면 그게... 그건 먹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고층에서 자살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다. 이건 추락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총격으로 죽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먹는 거, 타는 거 조심하랬더만. 그렇게 조심하랬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 그렇게 됐구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당국이 주장하는 추락사고도 그걸 믿는다 하더라도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도 뭐가 알려지지 않고 수상한 게 많다고 의심을 받으니까요. 지금 뭐가 또 추락이 돼서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보도되고. 그런데 그러면 또 일각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 비행기에 프리거진 탄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알돌이는 없습니다만 일단 저렇게 알려는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저희 이제 감사에 본 적이 있습니다. ky